에베소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바울로, 이는 본서신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에베소서는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데요. 사도바울이 투옥되었던 여러 시기 중에 주 60년에서 62년경 사도행전 28장에 언급된 로마의 가택연금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주장입니다. 골로세서와 빌레몬서를 전하러 가던 두기고에 의해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바울 당시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용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특징을 가진 소화시대 최대의 도시로 로마제국 전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주변에 수백 개의 지역 공동체들이 에베소와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의 우상 숭배와 신전으로부터 비롯된 기념품과 마술책들로 또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기에 거의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매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강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서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심하여 은 5만 개에 해당되는 가치의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바울에 이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기도 하였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사도바울 개인에게는 특별한 관계였을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는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나 지인들을 향한 인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성경 4번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란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던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 읽도록 의도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인삿말의 공란에는 각자의 교회의 이름을 넣어 그 지역에서 낭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의 특권과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 35번이나 언급되는 표현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란 양자됨, 받아들여짐, 구속, 용서, 지혜, 유업, 성령의 인치심, 생명, 은혜, 시민권 등으로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에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외적으로는 보금의 전파라는 성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된 교회와 그 특권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신자의 특권을 받은 교회로서 행해야 될 실천과 그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4장 1절부터 중반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4장 중반에서부터 5장 중반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5장 중반부터 6장 초반은 집과 직장에서 지켜야 될 책임을 6장 중후반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벌의 특별한 관심과 목양, 사랑을 받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 중 하나로서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전언을 기억해보면서 에베소스를 통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한 실천적인 책임을 온전하고 행하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